고한은 네? 큼! 키워드로 점수를 매기는 키워드 소개팅! 안녕하세요. 저는 김단우입니다. 저는 주씨예요. 자꾸 눈 피하셔요. 저는 10점 드릴게요. 저는 키가 큰 걸 좋아하다 보니까 8점 드릴게요. 딴 건 큰데. 그런 거 같아요. 아 네. 나이? 25살이에요. 저는 32살입니다. 나보다 어릴 줄? 에이! 5점 드리겠습니다. 3점. 3점이요? 너무하시네요. 직업.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견샵을 운영하고 있고 BJ도 하고 있어요. 10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4점. 에? 그게 무슨 직업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너무 감정이 큰 거 아니에요? 3사이즈? 지금 65F 입고 있고요. 에? 여기는 80. 허리가 19. 엉덩이가 32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는 180cm이고요. 오. 65kg이고 진짜 마르셨다. 좀 마른 편이에요. 6점? 너무 말라서. 네. 저는 9점 드릴게요. 안아볼까요? 안아볼까요? 8점 드릴게요. 저는 10점 드릴게요. 이 크기. 아. 8점 드릴게요. 7점 드릴게요. 5점 드릴게요. 잘해요? 위에서 못해요. 저는 잘한대요. 아 근데 저도 들은 말로는 금방 끝난다고. 10점 드릴게요. 저도 10점 드릴게요. 카톡 부서 둘 셋 자기애가 넘치신다. 맞아요. 진짜 넘치신다. 그럼 4점 드릴게요. 저는 5점 드리고 싶어요. 가짜 밤이 아 그 혹시 야한 거예요? 야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성스럽다고 하죠. 저는 낮이 밤죠? 저는 낮이 밤이에요. 1점 드릴게요. 아 낮에는 좀 기강 잡는 걸 좋아하시느라 저는 4점 드릴게요. 뾰루지 개수? 뾰루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아 입 많아요? 생리중력 여기 하나 나가지고 저는 없습니다. 저는 너무 완벽한 남자는 싫어요. 10점 만점에 7점 드릴게요. 10점 드릴게요. 아 감사해요. 솔직해서 솔직해서 10점이요. 브라질리언 홧싱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늘 해요. 아 늘 해요? 모델이니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알기로 고한은 집게로 뽑는다고 엄청 아프대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네. 저는 10점 드릴게요. 저도 10점이요. 저는 상관 없어서요. 우펜무 네. 네. 저는 까만색에 그냥 올검이에요. 10점 드릴게요. 남편은 블랙이죠. 저는 하얀색 시스루에 레이스 달려있고 리븐 붙어있어요. 4점 드릴게요. 야 레이스의 아름다움을 모르시네. 뭐 보여주시던가 심쿵 포인트 심쿵 포인트 심쿵 안 하려고 하는데 네. 한 번만 쳐다 보면 안 돼요? 제가 방송할 때 하는 리액션이 있는데 간단한 리액션 보여줘요. 알겠습니다. 심쿵 전 3점 드릴게요. 아 뭐야 전 10점 드릴게요. 목소리 크기 진짜 강해 들 것 같은데 저도 한 목소리 하긴 해요. 아 혹시 아까 딴 거 크다고 한 게 이거예요? 이게 크다고 한 건데 나리야 사랑해 저 10점 드릴게요. 진짜 왕 크네요. 저 0점 드릴게요. 저는 같이 살래? 이거는 200점, 300점 오빠 나 오빠 좋아하는 거 같은데 엄마 나랑 사귀자. 어디 사투리고요. 4점 드릴게요. 아 왜요? 2점 만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기? 저 홍대공사 잘해요. 누구요? 선우 형님 따라 해볼까요? 이 목소리로요? 네. 아우 예비달아 아우 진짜 아니 아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우 미선아 아우 아 짱. 솔직히 똑같진 않은데 저는 창문 닦는 소리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10점 드릴게요. 0점이에요. 너무 개정색하는데요? 진짜? 고의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고의로 못 한 거 아니에요. 총점? 좋아요. 제가요?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촬영 끝나고 어디 가시나요? 딸기 주스 사주시면 안 돼요? 제가 부정맥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딸기 주스 사드릴게요. 네. 네. 다행히 покину BLM인가 il esc系함. 아니요 15iv 11 30 30 감사합니다.